글로벌 경쟁, 기술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주변 이웃이나 우리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희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더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캠페인은 LG화학과 함께합니다.